안녕하세요. 강주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공예성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목포제의 여자 고등학교로 입학 설명회로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문인데요. 이제 설명회로 하러 시청학실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세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곳은 수고기관과 함께하는 곳이 있었던 곳이 있어요. 이제 1명을 비교하기 위해 공예성은 또 한 곳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수고기관과 함께하는 곳은 특히 학교에서 가장 좋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 비교해보는 곳은 또 다른 곳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목포제일여자모등학교 설명회를 마치고 저희 광주대학교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정리해야 될 게 많아서 이제 학교에 도착을 해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곳은 저희 광주대학교 정문인데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앞에 보이는 가장 큰 건물에 저희 홍보단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